안녕하세요. 송정의 구역사 입니다. 저는 일일이고요. 제가 오늘 송정 구역사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놨습니다.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놨고 이렇게 해놨네요. 저는 우리 봉사단장님하고 우리가 봉사활동 모집을 참 많이 합니다. 봉사활동 모집을 참 많이 하고 어른들도 하고 우리 애들도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깨끗하게 해놔 놓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갖다 버려놨습니다. 누가 이렇게 갖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 봉사단장님하고 저하고는 진짜 솔직하게 이게 구역사에 진짜 깨끗하게 한다고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갖다 버렸어도 되겠습니까?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 들어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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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